고 한병수 전 의원 권위에 따른 청주상당 청주시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이 한석으로 시의회 여야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당 차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예상주자와 선거구도 임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정치권에선 현재 자천타천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긴 하지만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주자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22대20 여대야소 구도가 굳어지거나 21대21의 여야 동수 균형이 재편될 수 있어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거 시계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후보 검증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공천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7일 구성이 완료됩니다. 시의회가 21대21 동수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1대20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드시 한석을 차지해서 다시 21대21의 동수에 시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과 남상문 도종환 의원실 현 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한상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이재숙 전 청주시의원, 연규순 열린 행복밥집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마평이 돌았던 이수계 전 의원은 HCN과의 통화에서 불출맛듯을 밝혔습니다. 오는 4월 5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물밑 경쟁은 치열합니다. 현재 김미자 전 시의원과 반덕현 전 주민자치위원장, 박선옥 전 차세대 여성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자가 추가로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력 주자로 분류됐던 최진현,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월 8일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아직 충북도당에는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 후반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침이 내려와서 정확한 룰이 정해지면 저희는 하여튼간에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 미니선거를 이기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석으로 시의회 무게추가 쏠릴 수 있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여야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 선관위는 오늘 16일 입후보 설명회에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begitu Blues 김현정 기자 김현정 기자 김현정 기자 김현정 기자